오늘 성시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8절에 뽑은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저희 이제 하반기가 10월 벌써 접어들었고요 11월이면 저희가 내년에 또 모든 사역으로 또 재편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이 남은 것은 저희가 두 달 정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유업이을자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눕기서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무를 자로 오셔서 우리의 원제와 지금 우리가 또 이 세상의 사주팔자 운명 마귀에게 잡혀서 우리가 노예로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신분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우리의 유력한 자로 또 자원하는 자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한 영원한 우리 또 기업무를자의 그리스도께서 이번 또 강담 말씀에는 네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너 이거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이을자로 우리가 이 땅에 열매 맺는 또 우리 인생의 땅의 것으로 또 하늘의 전도와 성교 속에 살게 하는 우리의 또 유산 우리의 또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야 돼요 기도 외에는 어떤 이유도 없는 이라 그래서 소대지 일은 깨워서 기도하라 지금 본문의 부분이 왜 우리가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되냐 지금 너가 근신하라 깨워라 영적인 경각심을 우리에게요 다시 한번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할 이유는 이 대정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대정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상길자를 찾고 다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여지는 현실 속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경제 부분 그리고 또 코로나 여러 가지 우리 현실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사단의 실체를 관과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인 너희 대정마귀 이 마귀가 우는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 베드로가 지금 이 마귀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사단이 에덴 동산의 뱀을 통해서 하와를 공격하고 아담을 또 이렇게 공격해서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든 그 존재가 지금도 똑같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는 문제와 사건과 환경 속에 똑같이 우리를 생명가가 아닌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선악과를 따먹는 우리 스스로 따먹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고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로 비유한 부분이 사단의 유혹이 배고픈 사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를 향한 공격과 유혹이 이렇게 강력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방심하고 엘리 제사장처럼 홈리와 비나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개무시한 거죠 그 아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까지 그 많은 세월을 눈 감은 거예요 안 보인 거죠 우리가 어느 선이 딱 무너지면 안 보여요 제사장이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부신자가 아닙니다 어느 우리 가드라인이 딱 무너지면요 영안이 어두워지고 음성이 안 들어지면 우리는 딱 짐승같이 삽니다 여기 우는 사자 우는 사자 배고프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간도 배고프면요 새끼를 잡아먹어요 사단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요 유혹하고 공격하는 이때에 우리가 영육간에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나 2년차 코로나가 우리가 이렇게 또 진행되면서 상황이 너무나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합법적으로 예배도 우리가요 숫자가 지연되어 있고 합법적으로 소 모임이 안 되어져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합법적인 부분에 우리 신앙도 어느 순간에 합법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요 장기화되면서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서 유튜브 관람을 하는 거죠 그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악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이때에 나는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고 있대요 사단은요 사자는 뜯어먹어요 근데 뱀은 사단은요 통째로 삼킵니다 우리 인생을요 통째로 사기쳐요 옴니와 비나스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요 누구들이 너희가 나보다 너희 자식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한날에 두 아들이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엘리 제사당에 눈 하나 깜짝도 안 합니다 우리가 강단에서요 아무리 자녀 메시지 아무리 기도하는 말씀 아무리 우리가요 경고의 메시지 오늘 여기처럼 경각심을 부러지는 아예 너희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거라고 말해도요 눈 하나 깜짝도 안 합니다 근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언약계가 뼈앗겠다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준비하게 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이키게 하는 시간을 놓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깨어있어야 돼요 이 깨어있는 자가 눈을 막 뜨고 있는 게 깨어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자 말씀 앞에 있는 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꿈속에 듣는 게 아니고 강단을 통해서 듣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을 부르는데 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상길자를 찾는다니까요 아예요 뱀은 통째로 삼기잖아요 우리 인생을요 통째로 사기쳤어요 하와야 참으로 너희 하나님이 이 모든 실가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를 걸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문제 사건 속에 우리가요 해결 중심으로 가요 우리의 기도는 문제 사건 해결이 아니라 근원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돼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나의 하나님이요 질병을 낫게 해달라 암을 낫게 해달라 가 아니에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나의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생명을 주관해달라구요 제가 이게 크지가 않잖아요 제가요 제가 작은 하나입니다 이 아담 사이즈인데요 저보고 자연분만 못한다 했어요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이요 병원에서는 노우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수술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기도가 뭐냐 나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아이 머리 사이즈가 나의 골반 사이즈보다 한치만 작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지 그게 답이지 않겠어요 내 뱃속에 있는 내 아이가 내 골반 사이즈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에게 분만의 축복을 달라고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왜 뭐 통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요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을 자꾸 기도하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축복을 주시더라구요 생명의 축복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기도를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깨워 근신하라는 부분이 사단과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지 사단과 싸우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현장에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제사에 손을 대고 그 모든 말을 했을 때요 그 이전에 이미 자기 자식을 돌아봤어야 돼요 우리는요 남의 사람들이 나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를 보는 눈 그래서 말씀으로 내 인생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이 8절의 부분은 누구보다도 이건요 베드로 전서잖아요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예수님을 다 떠나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오늘 닭 울기 전에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했을 때요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원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이라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이라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요 여기에 초점을 둬요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우리가 약하도다 이러면서 내가 육신이 약해서 오늘 주무신다면서 엘리 제사장은 자기 집에 쳐 누워 주무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사무에 어린 사무에는 성전에 언약계 옆에 누웠더라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초소에 누워 있었고 사무에는 어린 나이에 언약계 옆에 누웠더라 나는 지금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누워 있냐고요 나의 본질적인 부분 하나님 앞에 십자가와 부활의 앞에 딱 서고 그 기도 속에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본질적인 그 축복을 회복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자기가 깨어있는 시간표를 놓치고 불명히 네가 닭 세 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둘 다 말씀도 놓치고 기도 시간도 놓치고 우리 말하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자신의 실제적인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죠 자기가 삼킴을 당했대요 지금 저희가 2인 1조로 한 번 더 우리 또 신방의 부분이 또 우리 교구뿐만 아니라 전문사학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한 번이라도 전화 한 번 더 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한 번 찾아가시고 한 번이라도 우리 말씀의 방향 따라 움직이기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린 직장 다니면 열풍 못 갑니다 저희는 삼교대예요 삼교대 두 사람을 해놓으면요 일주일 중에 한 번 맞을까 말까 해요 일주일에 한 번 갈 수도 있어요 안 맞아요 동네도 안 맞고 시간도 안 맞고 그런데도 그냥 짰어요 갈 수 있는데 하면 되니까 우리는 교회 방향 속에 깨어있고 말씀 속에 깨어있고 오늘 이 새벽기도 속에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일 말씀에 하셨잖아요 우리가 영권이라는 것은 기도에서 나온다 기도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씀 잡고 그냥 육신의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는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관계 하나님 자녀 이번 강단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유업 얻을 자 유산 이미 우리는 상속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말씀이 이 생명관계가 언약관계가 되어서 내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 잡고 언약기도 나와 언약관계 우리요 이 말씀을 많이 놓쳐요 내가 달라는 청구서는 너무 많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요 당장 응답하는 게 있지만 건축의 응답 속에서는요 우리 인생 전체의 응답이기 때문에 좀 늦는 부분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가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현장에는 하나님 나라로 실제적으로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나만 느낄 수 있는 나만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늘의 보좌의 배경과 그것이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는 실질적인 말씀과 기도에 힘을 갖추는 멋있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좀 멋지다 멋지다 알지 않아요 정말 저 사람 보면 뭔가 있어 말씀의 힘이 다르고 그렇죠 제가 안경을 잘못 꿨는데 습기가 차가지고 원래 안 보여서 꼈는데요 습기가 차서 더 안 보여요 다 뿌옇게 보여가지고 영안이 어두면 안 돼 제가 깜짝 놀라요 그 엘리지 제당이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제가 깜짝 놀라요 주님 육안은 어두워져도 영안은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동찰력 우리 영적인 직관력 영적인 민감력을 달라고 강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강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부분이 영적 싸움을 하라 오늘 여기 구절에 보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이를 알게 하는 거는 너희 권력이 아니래요 헬륙이 아니래요 하나님이시고 너는 베드로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랬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이 고백을 한 부분에는 육신의 권력에 대한 부분을 칭찬했어요 그렇지만 이 고백 이후에는 베드로라 우리가요 응답이 색깔이 달라져요 반석 위에 세워진 응답이죠 사우라 사우라 아니 사무에라 사무에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순간 사우라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사장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끝이 나고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는 우리 또 사무엘의 마지막 사사의 부분과 선지자 시대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때 받을 응답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와 싸워서 나라에서 얼마까지 예배드리라 이걸 기다릴 때가 아니라 이때 우리가 받을 우리요 사역의 응답 기도의 응답 성교의 응답 우리요 정말 하나님이 이 코로나 때 받아야 할 응답이 이보다 더 힘든 시간이 왔을 때 우리가요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이 굳게 하다는 것은 반석 위에 단단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 위에 서서 우리는 이제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과 마무리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 주권 속에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요 고난이 없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고난은 보금을 위한 고난 나를 세우기 위한 고난의 부분이에요 우리는 고난 없이 아주 온실 속에 살기는 원하는데 원래 여기에 고난을 당하라 해서 여기 당하다라는 이 부분에 헬라오로 여기에요 완성하다 그런 에피텔레오라는 그 언어에서 나왔어요 완성하다 고난의 부분이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고 이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앞에 완성하다는 그 언어의 뜻에서 당하다는 뜻이 나왔는데 현재 진행형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싸움 우리 가문과의 영적인 대문님 속의 싸움 그리고 보금을 위한 우리가요 내 자신과의 싸움 그 모든 부분이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나가는데 이 고난 안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걸 배우게 하세요 고난 속에는요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고 고난 속에는 야구부서처럼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이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배우게 하고 이 고난 속에서는요 한나처럼 사무엘의 응답을 주십니다 분인 나의 응답이 없었다면 한나는 맨날 아들 달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하나님의 보자를 움직이는 기도는 안 했겠죠 우리가요 분인 나를 욕하지 마시고 분인 나 속에 하나님 앞에 분인 나를 두고 기도하면 육신의 아들을 놓는데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앞에 승부하는 고난을 통한 아픔이 아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요 나를 세워가는 죽을 때까지 고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론의 말씀입니다 10편 42절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제가 했잖아요 그런적인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에제르 하나님이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는 것처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나가요 그 기도 속에 근심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10편 59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신이 나의 힘으로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라인다 내가 주를 바라니이다 오늘 또 이 말씀 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개인의 기도 그리고 우리 또 2인 1조에 또 한 번 우리가 또 찾아가는 신방에 대한 부분 교회와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업을 이월자로 끼워서 기도하는 정말 영적인 싸움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찬양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